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출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 수 있을까?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크게 불편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인지부조화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나 생각이나 믿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의견과 또 새로운 의견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떠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또 모순된 그런 의견을 그렇게 내놓고도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11월 18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미국 방문길 발언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 장관은 와신돈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1953년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더 정전협정도 1953년의 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의해서 된 것이다. 따라 종전선언에 따른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의 법적 구속력이나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선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주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나는데 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되느냐는 북한과 중국이 주장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철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대단히 크게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의 주장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는 이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이런 우려에 힘을 따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측은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안내 결정타를 먹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종전선언만큼 효과적인 없다. 정말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펼치는 종전선언 이유라는 것도 마치 위로부터 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래로 하달되기라 한 것처럼 외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날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와신또 DC에서 열린 제9차 한밀 외교차관회 미회 이후에 외교부가 배포한 결과 보도자율은 이런 문장이 뚜렷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근 외무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밀 외교차관회의의 종료 직후에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 협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바로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도 종전선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큰 문제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면은 마치 양국이 전혀 이견이 없이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국무부의 입장은 내더 플라이스 대변인명의 발표문에는 아예 종전선이란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외교부가 과장해서 자신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셔문 부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 일본, 한국의 긴밀한 협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강조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리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뻔한 그런 지어낸 말을 내놓기 바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정도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참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당신들 말이 옳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말에 신뢰를 띌 수 있을지 정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뻔히 아는 일까지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천년급스럽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말을 참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그런 바람이나 국민의 그런 원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빈번하게 물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